필빙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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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빠 스튜디오 팀 팀처럼 한쪽으로 오직 안 더 노인 틱톡! 저희가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또먼만 보고 틱톡을 안봤었는데 보통 한국인들은 틱톡을 보죠 약간 또머도 순한 맛이라면 틱톡은 좀 매운맛이래요 그쪽 세계 반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오늘 볼 거는 포로셋 챌린지라고 날씬해 보이게 하려고 당기는 거 또 인하고 약간 느낌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버시죠! 저걸 조인다는 거잖아 조이니까 다른 곳에 올라왔어 여기를 조이니까 다른 곳에 부케가 올라왔어 이거 올라올 정도면 엄청 조인 건데 숨을 쉴 수 있을까? 이걸 영혼까지 끌어오보았다고 하죠 이미 근데 맑았고요 오 원근 저 개리얼이야 저게 아니 저 숨 쉬지나 진짜? 아니 근데 다리 보면 그렇게 마른 분이 아니네 오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상상돼 뭘 너 자꾸 여기 안 보고 여기 보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이미... 이미 토인 거 아니야? 안돼 하지 마! 하지 마! 오! 어플 아니야 어플? 포토 사고 이렇게 이렇게 한 느낌? 아니 끊어질 것 같아! 다음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흥분 아 혼문 아 흥분 아 흥분 아 흥분 아 흥분 아 흥분 아 흥분 아 시선은 어디서 할지 모르겠는데 시선은 진짜 어떤 일일지 모르겠네 시선은 진짜 어떤 일일지 모르겠네 아 이거 지금까지 했던 반응 중에 가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반응이네 아 흥분 아 흥분 아 흥분 아 흥분 뜯어진 거야? 그렇잖아 내가 엄마한테 주웠다 아 흥분 오오오 오오오 와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오 없어요 튜너 고르듯이요? 15초 전으로 되돌려가서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해 아니 너무 예쁘시다 오오 이제 저 세상이 좀 잘 들었어 잘 들었습니다 으아아아아아 와아 내 성공만 했어 아니 저 안에 씨비진장이 들어있다고? 저 사람들은 이걸 하면서 장기가 이렇게 올라가나? 잠깐 위에 가있어? 아기인데 아기는 거 아니야? 정신하신 거 아니야? 일단 정신 진짜 배웠어 깜짝 놀랐다 저 형은 약간 고무줄인가 봐요 몸이 다 눈도 끊어지잖아 이거는 약간 3D 3D 노트북인 줄 알았어 드레디 안경 쓰고 있는 줄 알았어 나 사상 아니야? 어머 잠깐 있었어 아 이거 이게 되나? 다른 세계다 진짜 저 바다 너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덜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남자야 우와 이게 진짜 비싸? 와 지금 너무 좋아 잘생겼어 심지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손 들어갈 것 같아 아니 분명히 몸이 저렇게 좋았는데 저기 저렇게 들어간 거고 원래 이젠 좀 못 믿겠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척추 뼈랑 가죽만 남는 거 아니야? 누운 다음에 물 담으면 거의 라면 하나 끓일 수 있어 맞아 맞아 친구들한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와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 소리가 좀 세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기명 소리만 질렀던 것 같아요 원피스의 남의 몸매가 실존하는지 몰랐어 자 이렇게 오늘 똥인과 틱톡의 차이에 대해서 좀 봤는데 자주 보죠 이런 챌린지 좋은데요? 중국 똥인에도 이런 재밌는 챌린지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주세요 자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